맞지? 어디? 남자들 3명이서 그거 사진 보내줬어? 언제 보내줬대? 가지가 귀엽게 생겼어 오늘은 25분 와 이거 너무 맛있어 보인다 와사비부터 이거 아예 다 꺼낼게 와사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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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누구누구 아니 우리 몇개 이상 먹으면 되는거 같은데 가운데 눌러서 돌려야 되는거 아니야? 몰라 역시 폭게나라 영국 내가 열어볼까 뭐야 뭐야 딱지 아 딱지야 딱지 내가 보기에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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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